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양념 닭다리 치킨 체다 치즈 소스 치토스 핫도그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소스 콩나물도 매우 좋아 매우 어려워요 계란 너무 맛있다 계란 아삭아삭 양념장 바삭바삭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단무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